하율이가 할머니 옆에서 쌀을 씻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달래에 씻고 있어요 여태껏 달래에 씻는거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또 계속 씻으세요 오늘 쌀 씻어서 조금 담궜다가 버리고 할거에요 잡곡밥 현미쌀 여러가지 잡곡을 집어넣어서 오늘은 피씨가 있고 조금 더 썰어서 썰다가 말고 쟤하고 놀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얀 무나물 할거고 이거는 조금 더 썰어서 생채해서 콩나물이랑 도라진나물이랑 거의 다 다 됐어요 프라이팬이 잘 되네요 파지도 않고 우리 애기 잘하고 있어요 달래는 또 뭐에 넣어 먹을까요? 달래 부추게 해 먹으라고 또 썰으셔야겠네 예 빨리 잘했어요 우리 애기 잘했어요 빠이 빠이 잘하네 이제는 맨날 여기 와서 쉽게 생겼네요 아이고 이거 꽃발디끄 꽃발디끄 할머니 옆에 와서 이제 지 엄마처럼 지 엄마 요만할 때 맨날 싱크대에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머리도 덜쳐 매고 했는데 머리 그렇게 해줄까요? 할머니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곧 있으면 니네 오빠 학교에서 오게 생겼네 학교에서 오면 저 물고기에다가 밥 주자 응? 너 물고기에다가 밥 먹을 거야? 응? 아니 안 먹어? 너는 이거 배불러잖아 너는 이것저것 먹고 퍼플고구마도 먹고 아이고 머리 많이 잃었다 할머니가 여기다가 저거 매줘야겠네 매서 다시 한번 해줘 볼게요 네